촉촉한 봄비가 지난 뒤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흐리고 찬 바람이 불겠는데요. 낮 기온 12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겉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중산간 이상의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짙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해무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겠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지역 12도, 동부지역 13도, 남부지역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와 서부지역 12도, 동부지역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종일 하늘빛이 어둡겠고요. 예년보다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면서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원바다는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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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